겨울철이 되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그런 혈관병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이 그런 염려들을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. 겨울철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겨울에 많이 생기므로 그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? 겨울을 지나지 않고 그냥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겨울은 늘 오게 돼 있으니까 그 겨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 겨울 탓을 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절이든지 문제없게 계절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속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요즘은 혈관이 막히는 환자 혈관이 터지는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요. 터지는 환자는 아주 소수입니다. 그리고 막히는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. 머리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것은 전체 환자의 90%를 차지하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10%를 차지합니다. 그리고 심장 혈관은 거의 100% 혈관이 막힙니다.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것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 이겁니다. 이걸로 인해서 매일 우리나라에서 12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.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. 특히 겨울에 더 심하니까 겨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혈관이 왜 막힐까요?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. 막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? 혈관이 좁아지니까 막힐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피는 원래 끈끈한 성질이 있습니다. 그런데 끈끈한 점도라고 하죠. 점도가 올라가면 막힐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.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점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.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혈관을 지나가는 피 속에 좁아지게 하는 성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? 그게 바로 기름 성분이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입니다.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고 중성지방은 동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 피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. 피가 혈관 속에서 엉기는 이유는 안에 엉길 수 있는 성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기름 아닙니까? 기름은 좀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 속에 기름이 많으면 피가 엉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. 피 속에 기름 성분이 높다는 것은 바로 동물성 식품을 먹는다는 뜻 아닙니까?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피가 이상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따라서 혈관이 좁아집니다.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그래서 기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그리고 피가 끈적거리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담배를 피우면 피의 적혈구 수가 올라갑니다. 그러면 피는 굉장히 뻑뻑해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죠. 그러면 이제 피가 잘 응고되겠죠. 피떡이 잘 생깁니다.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. 흔히 폐암을 걱정하기 때문에 담배를 금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혈관이 막힙니다.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금요를 해야 되는데 요즘 좀 염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흡염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상당히 좀 염려되고 그렇습니다. 혈관이 안 막히게 하려고 하면 동물성 식품도 금해야 되고 담배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요즘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하면서 국리를 합니다. 또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피가 혈관 안에서 꾸뎌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혈전이 피떡이 생기지 않게 좀 간단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그러다 찾아낸 것이 바로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 중에 일부 그 기름 성분이 피가 잘 안 꾸뎌지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생선 기름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을 약으로 만들어서까지 먹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오메가3라는 것입니다. 오메가3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. 오메가3는 기름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명칭을 정확히 불러야 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불러야 그게 오는 명칭입니다. 오메가3라는 것은 기름 성분이고 기름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또 여러 가지 기름 중에 하나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이고 불포화 지방산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를 오메가3라고 하고 오메가3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리놀렌산이 있고 EPA라는 것이 있고 DHA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 EPA라는 것이 피떡이 잘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EPA가 등푸린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고 등푸린 생선을 먹자 그렇게 하죠. 등푸린 생선을 먹으면서 회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살까지 다 먹지 그 살은 다 버리고 기름 성분 중에서도 특히 EPA만 뽑아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. 살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? 알레르기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. 그리고 생선 기름에 오메가3가 아닌 다른 기름, 거기는 콜레스테롤도 들어있죠. 이 콜레스테롤는 혈관을 오히려 좁아지게 하는 것이니까요. 그래서 등푸린 생선 기름이 좋다 하면서 등푸린 생선을 살째로 먹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. 그러면 혈관이 굳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되느냐. 그것은 음식을 바꾸면 됩니다. 기름 성분을 줄여야 되죠.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는 음식. 중성 지방이 적게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. 그게 바로 현미채소 과일이고요. 그렇게 먹으면 혈관이 넓어집니다. 청소가 되어서요. 또 현미채소 과일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또 다른 종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. 그것도 역시 오메가3의 하나인데요. 리놀렌산이라는 겁니다. 이것은 우리 몸에 현미채소 과일을 통해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EPA라는 또 다른 불포화 지방산을 만들어줍니다. 그러므로 피가 굳어지는 상태가 되더라도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요즘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현미채소 과일이 세 가지를 먹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겨울이 돼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.